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휠 스포크 선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허브에서 지원 가능한 스포크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는 14게이지 스포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출력마다 스포크 굵기가 달라지며 1000와트 이하는 일반적으로 12게이지 굵기의 스포크가 사용됩니다. QS 3000와트 허브 모터는 8게이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어로 스포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홀을 가진 허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는 직접 키홀 구멍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크 비틀림을 막기 위해서 스포크 홀더가 필요합니다. 고급 스포크의 특징으로 버티트 방식으로 스포크 일부를 가늘게 가공해서 내구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스포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버티드 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고급 허브 중에는 스트레이트 전용 허브에서 사용 가능한 스트레이트 스포크가 있습니다. 스포크는 대표적으로 스틸과 스테인리스가 사용됩니다. 내쉬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스포크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리플은 대표적으로 황동과 알루미늄 재질이 사용이 됩니다. 알루미늄 리플은 경량화를 위해서 사용되며 진동에 약해서 산악 자전거에서는 부서지기 쉽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나 다운힐 바이크는 무겁지만 내구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황동 리플 사용을 추천합니다. 휠 직경이 작을수록 짧은 길이의 니플이 사용되며 로드바이크와 같은 긴 스포크를 가진 휠은 좀 더 강한 페달링 동력 전달을 위해서 스포크에 큰 장력을 만들 수 있는 긴 니플을 사용합니다. 스포크 굵기에 따른 적절한 장력 리스트가 있습니다. 텐션 미터가 있다면 과도하게 조이거나 그렇지 못한 일부 니플을 찾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보고 휠을 제작하셨다면 텐션 미터는 대부분 없어도 됩니다. 또한 허브 모터 같은 휠은 스포크가 굵거나 짧아서 보통 스포크 텐션 미터는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장력으로 조립된 휠이 내구성과 동력 전달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니플이 부서져서 호뚤거나 느슨하지만 않게 적당히 감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과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였습니다.